근데 만약에 상재형이나 도현이 형이 군대에 가면 리더는 얘가 해야돼 그러니까 그런거는? 아니야 잠깐만 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너는 너가? 내가 만약에 가면은 리더는 너가 하는게 맞고 그래 그래 아니 가야되는거 가야되는거 나 취했어요 욕바라서 욕바라 나 취했어요 내가 해야돼? 그럼 너는 반대주도 가고 나 취했어요 나 취했어요 내가 준거야? 아니 나 욕바랐다 나 욕바랐다 사장님하고 얘기한거는 미룰수있으면 미뤄던데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다 취했어요 여긴 hospice 하리할때 틀 gö 됐다 야아 취했어 양 취했어 양 취했어 양 욕바랐다 양 취했어 양 바이바이 고야심 굿나잇 굿나잇 베이베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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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